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!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기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! 할렐루야! 이분은 타개에서 오늘 사랑하는 교회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너무나 아프셔서 이분 말로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답니다 그러면서 귀가 들리지를 않으셨어요 50년 전에 그래서 오른쪽 귀로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짝기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열일지어다 할렐루야! 하는데 지금 귀가 정말 열렸습니다 할렐루야!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! 할렐루야! 이분이 아프신 고모부님 모시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모부님은 지금 치유기도를 받고 계시고 이분은 50년 동안 전혀 들지 못한 귀가 먼저 열렸습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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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